이 코너 이름이 박변과 김판인데 김윤호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로 이정현님께서 코너 이름 바꿉시다. 산변시대로. 변호사가 돼 있는데 한 명 더. 만주 변호사죠. 괜찮네요. 좋습니다. 변호사 중에 최고 아닙니까 만주 변호사가. 최고 승률이 높아요. 검찰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피유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극종농단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지 처음이라고 하는데 소환 조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증거를 다 이미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사실은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공개 소환제도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른 거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지스 관련해서 다른 사람 조사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지시를 했으면 또 진술 다 확인했으니까 그 진술을 받는 과정에 좀 거칠 거고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다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지스 해결 부정 사건 다른 고위 임원들은 처벌받은 사람도 있죠? 네. 증거인멜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사장들이죠. 부사장들 중에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이 징역 2년을 이미 증거인물 교사 등 혐의로 받았고요. 삼성전자 사업지원 테스크포스 소속인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도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멘 등 혐의 같은 혐의죠. 상무급들은 다 서모상무, 백모상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요. 부장급인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급별로 나눠서 양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식 회계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일단 증거인면에 대해서는 인정됐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도 있다. 검찰은 그러면 마지막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부를 이유는 없죠. 승인이 없었다고 보기도 그런 게 삼성 승계와 관련된 사건들의 적용적인 패턴은 삼성의 가족들은 승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직원들이 회사일은 제쳐되고 승계와 관련된 엄청난 일들을 벌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나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 다 내 재산이 돼 있더라. 이러는 게 항상 삼성의 변론 패턴이고 그거를 법원과 검찰이 지금까지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아니라 세계 8대 불가사의 수준이죠. 그러면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모르게 미래전략실에서 다 한 거다. 지금 주장은 그런 건데요. 그게 사실은 말하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러 진술이 나왔던 걸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특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검찰에서 확인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득을 위해서 누구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이득을 받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재벌 총수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 합병이 됐어요. 뭐 삼성물산하고 젤모직 비율 자체가 맞지 않게 됐는데 그 과정이 과연 한 명이 이득을 얻는데 그 이득을 얻는 사람이 모르고 진행됐다. 납득이 안 되는 얘기도 사실은요. 그러니까 삼성바이로우즈키스가 분식 해결을 왜 했느냐. 결국은 승계 작업을 위해서 했다. 이런 건데 지금 삼성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진행돼서 검찰이 불러서 이번에 조사할 텐데 지난번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단에서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를 하는 이유는 사법농단 재판 관련해서 지금 정준영 부장이죠. 사과하는 걸로 준법감시제도 도입하고 준법감시제도를 바로 출범시켜서 사과를 하라고 했고 그 사과는 했는데 사과는 아니고 미래적으로 얘기를 좀 했고 이 부분을 많이 인정을 해버리면 지금 조사받는 게 목전에 와 있었는데 자배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다 빼버렸어요. 재판에도 양이 미칠 수 있겠고. 미칠 수 있고 이러니까 사과는 하되 기자회견 같은 건 하되 사과인 듯 사과 아닌 듯 미래를 보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과 아니라고 볼 여지도 많았죠. 일단 내가 챙겨놓은 경영권은 일단 잘 유지를 하고 자식들 경영권은 내 건 아니지만 안 받는다고 일단 내가 얘기를 하겠다. 이상하게 자식들 명의로 된 어음을 끊었어요. 본인 명의로 된 현금은 안 내놓고. 그러니까 20, 30년 뒤에 이야기인데. 그 자식들이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건가요? 경영 승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게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절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없겠습니다가 사과인데. 정상적인 사과 모습이죠. 일단 미안하다고 하고 어떤 걸 잘못했는지 얘기 안 했단 말이잖아요. 그걸 하면 이번에 조사받으러 와가지고 사과하면서 다 얘기했으니까 쉽게 인정하세요라고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조사를 대비해서 아마 그런 얘기는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김윤호 변호사의 이야기처럼 삼성 임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재판도 이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도 나온 사람이 있어요. 최정신임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 수사가 이렇게 더뎠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종 회장을 지금 부른 것. 어쨌든 수사가 드린 건데. 일단은 대비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펀드 같은 경우에 남부지검에 더 추가 파견하겠다고 했을 때 법무부가 승인을 안 해주니까 검찰에서 엄청 반발했지 않습니까? 왜 수사를 빨리 진속하게 진행할 수 없게 하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조국 수사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수사팀을 빼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력도 일단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구속 수사에 대해서 하냐 마느냐 가지고 말도 많았었고요. 구속 수사 방침을 수사팀에서는 원했던 것 같은데 지휘 라인에 결제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이 변했고요.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구속 수사로 천천히 소환하고 사장단 회의하니까 다음으로 미뤄달라. 내부 사정 중국에 방문해야 되니까 미뤄달라. 미뤄달라면 다 미뤄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느려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기형적인 수사입니다. 본류는 분식회계예요. 순계를 위해서. 본류를 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류. 그걸 분식회계를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증거인멸했던 거를 미리 더 조사를 해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거꾸로 지금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 밖의 거를 다 그걸 막기 위해서 증거인멸했던 것 다 처벌하고 재판 받고 나중에 사장단 재판 많이 받았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실행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본류로도 하는데 본류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김윤희 변호사의 설명처럼 상당히 어려웠어요. 뭐 조국 수사가 많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있어가지고 검사들 못한다. 그런데 사실 핑계가 가깝고 아마도 삼성의 어떤 수사를 원치 않은 어떤 라인이 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꾸로 됐어요. 증거인멸을 먼저 다 재판 받았는데 본류로는 지금 이제 마지막 재판에 와 있는 조금 기형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기형적이라고 하셨는데 분식 회계를 만약 하지 않았다면 증거인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게 논리 모순인 거예요. 분식 회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뭐하러 증거인멸을 합니까? 공장 바닥에다 막 감추고. 감추고. 그거 지금 걸려가지고 재판 다 받아서 실행 내지 집행위 받은 거거든요. 그 부분이 거꾸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했으면 벌써 있겠죠. 하려면 벌써 있을 거고 그 중간 라인들도 이미 사장단급에서도 영장 청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안 했는데 여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할 마음은 이미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지 자체는. 이 재판 말고 파괴한 송심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지금 준법 감시 제도 얘기를 하면서 삼성에서 준법 감시 위원회를 출범했고 그게 3월 달에 권고했던 대로 이재용 부회장은 사과 아닌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곧 선고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재판부에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위회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3, 5라 그러죠. 징역 3년에 집행위회 5년. 그게 뭐 최상한이긴 한데 재벌들한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가 적용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깊이 신청으로 지금. 그거 끝나면요. 깊이가 또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정리되면 선고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혜변호사는 깊이. 재판부 변경되지 않을까요? 깊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저는 좀 자꾸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깊이가 받아들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맞는 거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 준법 감시 만드는 과정이 저는 이거야말로 좀 약간 직권남용 혐의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법을 들면서 양형을 깎아줄 듯이 하면서 준법 감시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인선을 하게 하고 거기에 지금 용역비가 나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야말로 회사 돈으로 본인 양형에 도움되는 지출을 하라고 재판부에서 시킨 거거든요. 이것도 삼성전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재판상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이용해서 이것도 좀 직권남용 우려가 있는 판에 이 재판이 그대로 선고돼 버리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건 정말 또 뭐랄까 국민이 사법 불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모든 법조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사법적 회복적 사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소년들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니까 이제 처벌보다는 그냥 사회로 돌아가는 거. 그런데 이게 재벌 총수한테 외국의 양형기준 미국의 양형기준을 갖고 와가지고 적용한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준영 판사죠? 네. 정준영 부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깊이 신청을 한 게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 중인데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재판은 그럼 새롭게 해서 재판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바로 이제 기각이 된다면 선고가 되면 사모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말대로 기각이 되면 어떻게 김일 변호사는 집행위에 나올 것 같습니까? 정준영 부장이 판결하면. 그렇게까지 해놓고 준법 감시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과 아닌 사과도 했는데 거기서 실형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이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정준영 판사가 부영그룹의 이준근 회장의 배임 사건도 맡았는데 그때도 준법 감시연에 얘기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과 똑같은데 1심에서 5년 받았는데 2심에서 2년 6개월. 반이 줄어들었어요. 검찰이 12년 구형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도 아마 준법 없이 만들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별개입니까? 그럼 이 재판과. 그렇죠. 왜냐하면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 입장에서는 두 개 다 막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삼성 법무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로봄 중 하나라고 일컬해지고 있는데 요거는 요거대로 봤고 사법농단은 이렇게 준법 감시 제도를 통해서 막아내고 이제 또 법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아마 만들어낸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에 관련해서도 재벌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로 효과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바라는 게 있다면 2심 지금 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그 재판을 계속 미루고요. 그래서 1심 판결이 이게 빨리 나오면 2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한 다음에 같은 재판장님이 한꺼번에 집행유예해 주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또한 빨리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빨리 나오는 것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병합 안 하고 그 삼바 사건은 계속 늦어졌지 않습니까? 더 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재판은 끝나버리고 앞 재판은 그랬을 때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앞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끝났기 때문에 뒷 재판이 따로 실형할 사안이 아니면 그냥 뒤에 하는 삼성바이오 문제 있잖아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이 문제도 지금 같이 집행유예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특검, 검찰, 삼성 이 세 집단에서 법리 싸움을 자기 나름대로는 치열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유죄가 되냐 무죄가 되냐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 유죄가 된다고 하면 합쳐서 하는 게 낫고요. 무죄가 된다면 나눈 사항이 낫고 여러 가지 머리싸움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죠. 한명숙 재조사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한만호 비망롱. 한만호 씨가 숨졌습니다만 한만호 비망롱이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한명숙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건 내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일단 박주민 변호사 어떤 사건인지 정리 좀 해주시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입니다. 2007년도 당시에 당시 민주통합당이죠.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신근영의 대표입니다. 같은 종치인이라고 하는 지금 사망했는데 고 한만호 씨가 한전 총리한테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무죄가 됐는데 2심 대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는 9억 원을 한만호 씨부터 받았다.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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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례. 그런데 비망록을 보면 그런 건 아니죠. 없었는데 검찰에서 423 뭐 422 423 334 귀찮다. 그냥 333으로 해라. 왜 그거 못 외우느냐 라고 질퇴하면서. 수십 차례 검찰로 불렀는데 70차례입니다. 70차례요? 조서는 딱 두 번만 쓰게 했다. 7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우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비망록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 사실이라면 이거는 검찰 조직이 뒤흔들릴 그런 큰 사건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또 검찰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거 다 비망록 재판 과정에서 제출됐다. 그래서 2심하고 대법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판결에 반영됐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을 좀 봤어요. 대법원에 비망록이 안 나옵니다. 제출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출이 됐는데 검토됐다는 거하고 제출된 건 다른 부분이거든요. 아마 2심 재판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변호인이 갖고 있으면 내봐라 하고 내는 거를 받은 거는 사실인데 재판부에서 꼼꼼히 하나하나 하기는 않은 것 같아요. 왜 하기는 안 했냐. 당시 한만호 씨가 위증으로 나중에 재판 받는데 겁나죠. 검찰이 또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연습했다. 70번 조사받았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혹시나 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한만호 씨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거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약한 존재거든요. 사람이 다 그렇죠. 꼭 고문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검찰같이 힘 있는 기관에서 70차례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밀실에서 그게 이제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규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부분은 비망록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비망록이 있었던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던지 연습시켰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2심, 3심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검토가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보수 언론의 입장은 박지훈 변호사 말대로 이게 재판 때 증거로 제출됐고 재판부가 거짓으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기자들이. 그리고 검찰에 주장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재판부의 결론을 보면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아예 말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거짓도 않았다니까요. 거짓도 않은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따져봤으면 이제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제출된 거는 맞지만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했고 한만호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법정에 와서 아니라고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증거가 되고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거는 진술했던 거로 증거가 되고 그 증거 중에 타당한 거를 신빙성이 있는 거를 취득하는 거거든요. 1심에서는 법정권을 채택했다면 2심, 3심은 검찰 진술을 채택한 것이죠. 당시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고요. 비망록에 따르면 검찰이 민주당이 진다. 선거 하나하나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조작해냈다. 한만호 씨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보면 나중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 논란, 사법 농단 사건에 있어서 문건이 드러나잖아요. 거기 보면 한명숙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고 법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결해야 되느냐. 당연히 한명숙이 유죄를 내려야만 상고 법원은 우리한테 온다 이거였었고. 또 한명숙 총리 판결 직전에 양승태 박근혜가 독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졌죠. 당시 검찰 조사는 문제고 재판 거래 수단으로 이 사건이 활용됐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조건 우리는 제대로 수사했다고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대법원도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사실 과거사위원회 전에 거의 모든 시국사건에서 검찰이 했던 말입니다. 그게 다 법원에서 유죄로 봤던 거다. 그중고 옛날에 이미 했다. 고문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법원이 안 받아들여준 거다. 옛날 구속수사했던, 고문했던 그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심 사유가 밝혀진 그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에서 주장했던 내용하고 지금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 간첩 사건들이 나중에 다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받았던 것도 뒤늦게 역사가 바뀌고 재심해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심이 되기는 사실 법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한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만호가 있었으면 이 사람이 와서 위증으로 다시 뭐가 된다든지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신규 증거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재심이 되려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담당 검사를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처벌받게 하는. 그런데 그것도 공수시효가 좀 많이 지나간 것 같고. 또 두 번째 H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수 H, 한시. 이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좀 진술을 해 주는 부분. 다른 한시도 한 명 더 있죠. 한시 H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그 세 명 중에 훈련받았던 세 명입니다. 같이 복역했던 한만호 씨랑. 그중에 두 명은 법정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진술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재심 요건을 갖출 수가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검찰이 요구하는. 검찰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재심을 하라라는 게 그런 요건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재심은 본안 가기 전에 그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확정 판결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재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재심보다는 재조사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9억 원 한명숙 전 총리가 받았다는 9억 원 중에 법관들이 판결할 때 6억 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갈렸는데.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받은 거 맞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3억 원 부분은 일단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는 한만호로부터 자신의 보좌관이 3억 원을 빌렸고. 그중에 2억 원은 돌려줬고. 1억 원은 수표를 갖고 있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이사를 하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 돈이 간 것이다. 그런데 재판관들은 왜 그 돈을 그렇게 해서 빌려주냐. 아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내물로 본 거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한명숙 전 총리 입장은 그 3억 원, 마지막에 3억 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죽하면 소수 의견 중에 이 사건은 증인이, 증인을 뒤집을까 봐서 검찰이 뭔가 애를 쓰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역력하다는 표현은 지금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읽으시면서 기록이 너무 이상하셨던 거죠. 소수 의견을 내신 분들이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명숙 총리께서 좀 고통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이거는 기록 자체를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향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기록을 다 검찰하고 변호인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들이 논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기록을 공개해서 좀 다 같이 사회에서 토론을 해보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던 부분이 일단은 논리적으로 그 3억에 대해서는 2억을 받고 돌려준다. 또 1억 원은 수표로 남아있는 증거 부분.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원이 그 3억 부분은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는 세상의 뇌물을 수표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죠. 그거죠. 라고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라는 거고 또 그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파트에 캐리어에 실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총리가. 그러니까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상식이 안 맞아요. 범죄 사실을 구성해낸 게 뭐냐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캐리어백에 돈을 현금을 넣고 그걸 갖고 아파트에서 쭉 끌면서 간다. 뇌물을. 그래서 이것도 상식이 별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윤희 변호사 지금 말했던 약간은 한명숙 전 총리가 그 부분을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이걸 좀 밖으로 드러내서 어떻게 어떻게 진짜 이게 조사가 됐고 어떻게 어떻게 사실관계가 확인됐는지 그 부분을 공론화하는 것도 어쩌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1호 사건이 2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공수처의 고위공직자범죄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만한 범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뇌물죄나 공문서 위조죄나 이런 죄들이란 말이에요. 횡령 배임죄나 이런 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고위공직자범죄라고 규정돼 있는 그 범죄 종류에 들어가는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위증교사에 오히려 가까운데 위증교사는 거기에 리스트에 엎드립니다. 공수처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군요. 공소시여도 제가 봤을 때 지났을 것 같기도 하고.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재수사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분들은 이게 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새롭게 갖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뭐 많이 찔리나 봐요. 모르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왜 한마로 비망록이 나왔느냐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 낸 게 아니고 뉴스타파가 시점 가려서 보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면 뉴스타파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마로 비망록이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고 뉴스타파가 이것을 입수한 다음에 공개했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정부하고 짜고 법무부하고 짜고 이렇게 했다고. 그게 상식이 안 맞죠. 그게 어렵다. 법무부 얘기하셨으니까 법무부에서의 진상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공수처하고 재심 얘기를 하는데 재심은 법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 관문을 못 통과한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드렸고요. 그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관문을 못 통과할 것 같고 또 공수처도 사실은 저는 공소시효나 징계시효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 보인다면 결국은 진상조사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타당해 보이고 그 진상조사라는 건 뭐냐면 비망록 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연습시켰다는 말이 안 돼요. 70번 조사해가지고 그럼 누구라도 얘기를 하죠. 겁나는데. 한 7번 조사해도 겁나가서 다 얘기합니다. 협박을 70번 하면 진짜처럼 들립니다. 무섭습니다. 고문이죠. 그게 고문이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이 예 맞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럼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검찰개혁 측면에서 제도개선하는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전망들이 있는데 그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봅시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